안녕하십니까 부동산 119입니다. 오늘은 성남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성남시는 2030 성남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안이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15일간 주민 공론을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5월 27일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습니다. 기본계획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반영합니다. 요번 기본계획의 범위는 성남시 시가와 용지 26.9km2이며 판교지역을 제외한 수정구, 중원구, 분당지역으로 하여 목표연도는 2030으로 정했습니다. 큰 틀을 보시면 성남시 구시가지에서 재개발 5곳과 재건축 11곳이 정비예정구역으로 발표했으며 분당은 야탁과 서연, 구미의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특성화를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성남구시가지 정비계획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수진1동, 신흥1동은 1단계로서 2020년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태평3동, 상대원3동, 신흥3동은 2단계로서 2022년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2020년에 계획했던, 진행되었던 미도아파트도 1단계 재건축 사업으로 2020년까지 정비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2020 성남시 정비기본계획에는 태평1동, 중2구역, 중4구역, 공강2구역, 은행1구역이 기본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계획에서 해지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다른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모색해봐야 할 듯합니다. 2030 기본계획에 포함된 재건축 지역입니다. 단대동은 성경농골이 있으며, 상대원은 3익 성경아파트, 일성아파트, 신흥동은 한신, 두산, 청구아파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금강동은 3익 금강1차 황석마을이며, 성남동은 성남현대 등 총 11곳입니다. 요만큼은 성남구시같이 발전 방향이었습니다. 다음은 분당입니다. 1기 신도시 개발로 시작된 분당은 현재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61.2%가 준공이 된 지 22년이 넘었습니다. 오는 2030에는 85.9%가 아파트가 준공된 지 30년을 도래하고, 단독주택인 경우 34%가 준공 후 22년이 경과했으며, 2030년에는 98.5%가 준공 후 20년이 도래합니다. 분당 시가지 발전 방향입니다. 계획도시로서 분당 지구단위 계획을 유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존하고, 분당 지역이 전략사업 추진을 통하여 도시, 주거환경 정비를 촉진하며, 자족기능 재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생활건별 투카 발전 방향을 제시했으며, 생활권 특성 및 균형을 고려한 생활 인프라 시설을 확충합니다. 분당 시가지 발전 방향을 다시 정리해보면, 야탑중 생활권은 교통을 중심으로, 서현중 생활권은 친환경 주거 생활권으로, 구미 생활권은 바이오헬스, 특카밸리로 나눠서 개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발표를 보면 성남구시가지는 재개발이 2020년부터 진행된 거라 크게 이슈화된 것은 없었었습니다. 그러나 분당의 아파트들은 중공한 지 30년이 도래하다 보니, 2030 기본계획에 분당의 재건축에 대한 밑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초민이 관심사였습니다. 운수민 시장이 바뀌면서 재건축 얘기가 빠르게 나왔고, 주민 설명회를 하다보니 최소한 밑작업은 돼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30년이 됐다 하더라도 안전진단도 거쳐야 하고, 갈 길이 아직 먼 것 같습니다. 이제는 2040년이나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성남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